에슐리, 거기서 뭐해? 아직 사람 안 불렀어? 에슐리! 에슐리! 아우 씨, 이발 진짜 씨. 지금 알면서 그러는 거죠. 뭐? 맞아, 알면서 그러는 거야. 지금 뭐 하는 거야? 알면서도 속는 거라고. 왠 줄 알아요? 당신은 과거에만 살거든. 속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. 다시는 혼자 힘으로 예전처럼 잘나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까. 지금 알면서 그러는 거야. 망할 건 뻔한데 그땐 저 나쁜 놈 때문이라고 하면 되거든. 허세는 부렸는데 자신은 없고. 책임지기 무서운데 존경은 받고 싶고. 와, 침팬치한테 핵폭탄을 맡겨도 이거보단 덜 불안할 거야. 적어도 개낙습 능력은 있으니까. 나는요. 내 일이 너무 궁금해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? 몇 달 전에는 파악이길 바랐는데 언젠가부터는 할머니, 할아버지 소개팅을 하고 있네. 그러더니 이제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욕하던 놈한테 회사를 통째로 넘기겠다고. 그러고도 웃고 있어? 웃음이다! 웃음이다! 한국사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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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